이어서 아홉 번째 플랫폼은 위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들을 편집하실 수 있는 픽슬러라는 플랫폼입니다. 픽슬러는 포토샵과 대부분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진에 편집이 필요하지만 포토샵이 너무 비싸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도비 포토샵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유사하게 가지고 있어 일일이 기능들을 설명드리기엔 너무 많지만 포토샵에 있는 기능을 거의 90% 이상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작업 중에 하단의 광고가 표시되는 부분이 살짝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픽슬러의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두 개의 선택들을 고르실 수 있는데 이 중 픽슬러 X는 비교적 쉽고 빠르게 작업을 지원하고 픽슬러 E는 포토샵에 비하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전문적이고 복잡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본인의 과제의 진행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주시고요. 원하는 것을 고르셨다면 이미지 열기에서 이미지를 가져오신 뒤 지연하는 편집 기능들로 작업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제 작성 시 도움이 되는 플랫폼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선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보고서나 발표에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할 때 참고하기 좋은 사이트입니다. 단순히 무료로 자료를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조사를 문의하실 수도 있고 전화로도 문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용 방법으로는 검색창에 원하는 자료의 키워드를 검색해 주시고 마음에 드는 연구를 골라서 클릭을 하신 뒤 상단의 조사 개요 등을 확인해 주시고 스크롤을 내려가며 조사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의를 해주실 부분은 통계 자료 출처를 꼭 밝히신 뒤에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프로 된 여러가지 정확한 통계 자료들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얻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열한 번째 소개해 드릴 항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도움을 받고 계실 텐데요. 리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손언문이나 과제 작성 시에 참고 가능한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열람하실 수 있으며 해외 자료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링콜을 타고 넘어가서 사용하실 경우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는 자료가 더 많아지니까 여러분들도 도서관을 거쳐서 리스에 접속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구요. 간단한 사용방법으로는 원하시는 자료를 검색하고 원문보기를 클릭 자료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복사 대출 신청을 클릭해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논문 자료를 사용하신 뒤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표절을 피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두 번째로는 빅카인즈입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사이트이며 시사 이슈를 정리할 때 유용한 사이트인데요. 오늘의 이슈와 오늘의 키워드를 통해 매일 수집된 뉴스의 주요 인물 이슈 키워드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용 방법으로는 사이트 로그인 후 뉴스 분석 클릭 검색 조건 설정 검색 결과 확인 후 분석 결과 및 실각화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검색어를 입력해 주시면 여러가지 언론사나 기관, 인용문, 사설 등등의 기능들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결과를 분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카피킬러입니다. 표절 검사 사이트로서 과제 작성이 끝난 후 표절률 확인에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각주로 들어간 단어는 표절률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용 방법으로는 역시 로그인을 먼저 하신 뒤 문서 업로드 문서 유형 선택 표절 검사의 단계로 진행이 되고 검사 결과를 다운로드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표절률을 퍼센트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의 과제가 얼마나 표절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 학습자원 활용 교육을 수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인 명지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마일리지 제도는 학점을 받는 교과목 위에 취업특강, 학과특처링 등 우리 학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이 점수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은 이수 시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부터 4시간 사이는 30점 5시간부터 8시간 사이는 40점 9시간부터는 50점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일반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와 비교과 활동 및 기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일리지를 획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은 30분 남짓되는데 두 가지 교육을 들으시면 1시간으로 인정돼서 30점의 마일리지를 획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 개시 학기는 2022학년도 1학기에 지급을 하게 되고요. 수혜 자격으로는 마이아이 캡 누적 마일리지 실적 상대 평가 입학 후 2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1차 장학 수혜 이후 2학기 이상 경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6월 12월 신청을 봐서 학기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점 이상의 마일리지부터 장학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해주셨으면 신청자 중 마일리지 포인트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하여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 수혜 시점 기준 마일리지 총 점수는 차기 장학 선발 시 선정기 순에서 제외되며 상세 장학금으로는 A등급 50만원 5명 B등급 30만원 10명 C등급 20만원 15명의 학생 여러분들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역량 통합 개발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명지대학교 도서관은 현재 SNS를 운영 중인데요. 유튜브에서도 여러가지 교육 영상들 여러분들이 놓치신 교육들 전부 다 녹화해서 올리고 있고 인스타그램으로는 저희 명지대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 이벤트들 많은 경품들도 전부 다 올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사서 박주진이었고요. 더 궁금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02-300-1716번으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